효과 여러가지 다름 아닌 김일성이 앉았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벤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종로의 이미지를 짓기 위해 서울에 있다 동상은 이번엔 위대한 지도자의 동상을 찍고자 갔습니다 동상이 워낙 거대하여 아줌마가 방값을 2만원 가까이 주었다 수유시장 앞버스 정류장 전봇대에 남아있는 스카치 테이프들 두쉐의 먼지 정류장 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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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의미 아니면 못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걸 그랬지 막사리 더욱 거버린 사랑 마음 주고 물 주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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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